10.38 p.m. 썬데이 오고스트 6 어? 어? 옥토버 6 두 달이 안달친 아 사람이야 이거 투데이 셀폰 로스트 해갖고서 말이야 썸바디가 스트링 해갖고 어? 어? 니가 이거 아이들아 요즘 말이잖아 어? 니비된거 같고 니가 퍼체세는데 이거 싸구려고 하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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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the city PT6A PT6A 68 B 엔진 어? 어? 그래서 갖고와 거기서 갖고와 거기서 갖고와 거기서 갖고와 거기서 패럴축으로 플라잉을 하다가 플라잉을 하다가 패럴축이 오픈했어요. 패럴축이 오픈하면 월에 랜딩을 하잖아. 월에 랜딩할 때 거기서는 I think it might need a tube option. tube option or buy some need a need a need a need. 그러면 높으라고 하는데 by the way, 아니면 튜브를 갖다가 슈퍼야트 텐더 버전 라이프스테이트 버전 에어 컴프레서 도전 놓으잖아. something could happen 별거 뜨지 않았다. 하나 해놓고 저거 뭐야 어디 봤다. 그리고 이제 디스턴스는 4500에 또 5000. 하와이에서 사이판 과함을 릴렉스리 했다. 릴렉스리. 릴렉스 탱크. 하와이에서 사이판 과함을 갖다. 그랬더니 세상에 가스 탱크가 코러가 레프트다 이거지. 야싸라베지 그러면. 하이브리드 디젤로 해갖고. 그리고 이제 스피드는 어라운드 한 400마일. 어라운드 400마일. 어라운드 400마일. 어? 그게 어... 428시장. 어? 428. 어?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게 블레이드가 블레이드가 숄터넨 그 머스탱이라고.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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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은 와이프터스냐. 블레이드가 프리롱이거든. 에어플레인이 다이아고날로 스탑이 되어 있어도 블레이드가 올모스트 랜드 아니야. 빅이잖아. 그치? 어? 그니깐 이 퓨스레지가 호리던탈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 블레이드가 올모스트 터치 그라운드 버전이잖아. 그치? 프리리 빅이라고. 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급하고 나오지. 그니까 머스탱 같은 거를 갖다가 머스탱을 갖다가 커렌트 테크놀로지로 이 어? 커렌트 테크놀로지로 이 제트 프로펠러를 했다. 제트 프로펠러를 해갖고 머스탱 블레이드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보기에는 on my personal opinion 머스탱 블레이드로 제트 프로펠러를 했다. 이러면은 이게 스피드가 내가 보기에는 메가보니 한 500 어라운드 지금 메가보니깐 지금 이 삐아즈아반티에서 홀던 타이트 이러는 것 같은데 삐아즈아반티는 좀 파스업을 하거든 하이츠가 뭐 뭐 셰어워러 어? 셰어워러 엔피변하고 시윈드 뜨는 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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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야드 뭐 사이즈만 빅하면 되거든 그거 그게 왜냐면 이 레코드 레코드 왜이냐 이 랭케어 이볼루션이 이게 지금 이 시빌리언 버전에서는 프로펠러 인진에서는 베스티스트거든 시빌리언 버전 어? 시빌리언 버전으로는 어? 이거 레코드 이거 어? 스피드 이즈 임포산트거든 프로펠러 인진 음 한번 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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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터치 리그에서만 약간 스탑 딱 되니까 시빌리언 버전에서 베스티스트야 시빌리언 버전에서 에이 디엔스트리트 비트윈 케이스트리트 어? 어? 가만히 있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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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빌리언 버전에서는 페스티스트 어? 피시 그걸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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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가 되나 이게? 나이트가 나이트가 되냐 이게? 나이트가 나이트가 되냐 텐퍼리스먼 어? 어? 아잇드드나이였어 아이돈에버 카니까 어? 텐퍼리스먼 났았어 아사랍야 그렇니까 그렇게되면 이 에어플레인하고 이 플라잉 매거진 레코드가 나와요 레코드가 어... 어... 임포산트거든 어? 그러면 이제 필라투스 PC-21 엔진이 있잖아 브레이트 히트니 PC-12 필라투스... 아...필라투스... 브레이트 히트니 PT 6A 6A B 엔진 그걸 시빌리언 버전으로 했다 다 난거 오마가시지 어? 그게 2C니까 스피드가 크더비지 루즈지 아쿠야는 아마 노르마 스피드가 나올거야 2C니까 또 머치 라이터고 머치 라이터가 스몰이니까 일단 아쿠야가 2C로 커렌트 버전 2C로 해갖고 그... PT 6A 6A B 엔진 했다 그러면은 I think it might be faster than 필라투스 PC-21 뭐하냐 사이즈하고 웨이트가 머치 스몰 라이터니까 아쿠야 2C 같으면 머치 패스트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 그걸로 해갖고 그걸로 미가 이제 이... 인터콘티넨트를 하겠다 이거지 미가 어? 어? NOT ONLY 드라이빙 딜리버리까지 다 하고 ONLY 드라이빙이면 머치 대로지 ONLY 드라이빙이면 머... 어? 머치 대로지 ONLY 드라이빙이면 아예 터지지만 IF SOMEBODY가... SOMEBODY 원하면 배시다 그러면 뭐 SUV 밴 가지고서 말이지 그냥 드라이빙만 하는거지 어? FROM 로스앤젤레스 TO 엘파스 TO 란드 트랩 NO SLIP PUMPING CAST LESTRUM THAT'S IT 어? 어? 내가 볼때는 배팅한다 SOMEBODY가 배팅한다 SOMEBODY가 배팅하면은 그가 뭐 less than 25아워 어? 스페셜리 NO SPID LIMIT 하면은 머치 대로지 NO SPID LIMIT NO SPID LIMIT 더준매라거든 왜냐 WHEN I HEAD TO 엘파스 는 오마나서로 러닝을 하지 NO SPID LIMIT 더준매라거든 오버데어는 데이타임에 그거 한번 써머리가 배팅 한번 해봐라 START 할 때에는 FROM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엘파스는 스피드 NO PROBLEM이다 어? 와냐 롱이니까 크다 스윗이니까 거기서는 양말 한 120-130마일 150마일 하고 ON THE WAY TO 이제 어? 로스앤젤레스로는 이제 FROM 로스앤젤레스 엘파스 거기서는 슬리피디를 까먹었어 Like this 어? 그러면 뭐 65마일 그렇게 되는거고 Anyway I have the experience니까 뭐 싱글 프로할라 엔진 with 어? PT68 어? 68 48 are you 그거 갖고 니가 크로스 패스피가 못풀어 버린거야 허리뿐에 갖고와 블로그.다운.net 슬래시 수방크랩트 블로그.다운.net 슬래시 슈퍼제트 블로그.다운.net 슬래시 뉴콘코더 슈퍼제트닷 블로그지닷스 비엘로지지닷스 슈퍼제트 그리고 슈퍼카닷 블로그지닷스 슈퍼크래프트 닷 블로그지닷스 그리고 뉴콘코더 닷 블로그지닷스 한번 보라고 그리고 프로포션 998 서치 유튜브 클릭 마이 아기 아이엠 하프 센티리얼 솔드는요 아이엠 나지 옮나이 아이엠 나지 옮나이요 머니카데로비 갖고오고 그래갖고 그리고 USA 패스피스는 아이엠 가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는